한국국토정보공사 재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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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자 기간 줄어 나도 와우 유모하네 난 춤추러 가야되겠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아버지가 문둥이 올시다 어머니가 문둥이 올시다 나는 문둥이 새끼 올시다 그러나 정말은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세상은 네 목숨을 써러워서 사람이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나는 정말로 문둥이가 아닌 성한 사람이 올시다 아 아 보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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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멋있다 우와 나도 이렇게 추고 싶다 우와 선생님 저희 문둥이들도 이렇게 춤을 출 수 있을까예? 네 자네들도 춤을 추고 싶다고 네 정말 춤을 추고 싶습니다 한 번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몸으로는 아니 되네 선생님 저희들한테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춤을 추고 싶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네 기회라 네 네 네 네 어 어 야 진짜 진짜 열심히 하자 열심히 열심히 자 기회를 지을테니 널어보게 네 어 야 기회다 됨매게 열심히 추자 야 내가 네가 아 아 아 아 아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해야 돼 아 아 아 환계 속 같이 공유 서성과 제자의 만남 서성 편안길에게 춤을 배울 기회를 얻은 전수생은 신체적인 결함에도 불구 서성 편안길의 가르침대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디며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수백 수천번을 거듭하며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연습에 연습을 임한다 하면 된다는 신념 하나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적 사고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당당히 이겨 성공하고 승리하는 전수생은 깊은 내면의 아름다운 힘찬 비상의 날개짓으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하고자 하는 꿈을 이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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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 많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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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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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 많구나.